우리 바꾸어 미친 세상 너무나 바쁘어 이번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연말에 12월 29일, 30일날 저희가 연말 콘서트가 예정돼 있고요 태국에도 기회가 된다면 일단 이번 29일이죠 29일날 전기앨범 발매가 되는데 전기앨범 발매도 되고 나중에 가서는 저희 앨범도 많이 발매되면 기회가 되면 태국에 찾아가서 저희가 꼭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국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뱅인데요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기회가 닿는다면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서 저희의 빅뱅의 주차수 빅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앞으로도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